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뽑기부터 바로 갑니다. 묵법부터 바로 가요. 묵법부터 바로 출발. 스네이크맨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금키를 탄다. 개꿀 때 금키를 탄다. 얘들아 뭐 나올 것 같니? 지금 금키를 타는데. 본키에서 금키를 타는데. 얘들아 금키를 타잖아. 하나씩 보자. 금키를 탄다. 오늘의 묵법에 운이 따르는 것 같아. 레츠고. 스네이크가 나와야 되는데. 너 빈밥이 돌. 1버기. 1버기 나왔고요. 자, 괜찮아. 초반에 다 버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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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이크맨 한 번 더 나와봐주세요. 스모커라. 스모커라. 아... 베리어맨 합의위원직이었어요. 바르톨로메오랑 와포르 나오면 오늘 사단 난다. 바르톨로메오와 와포르 미스오일선네이 나오면 오늘 사단 나는 거야. 아... 상대 계속 나오네. 초집중. 오건. 셰프. 클릭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신중하다. 포비. 이제 슬슬 나올 각인데. 아... 아... 봉황조로 나왔어. 아... 마누조로도 아니고... 봉황조로 나왔어. 또 나온다. 또 준다. 웬일이야? 아... 프랑키.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왜 이러는 거니? 와. 이거봐. 화면이 꽉 차. 화면 꽉 차지. 이런 그림을 내가 원한 거야. 너무 좋지 않니? 화면 꽉 차니까. 정신없고. 올라가자. 전투가 시작된다. 여기 형이 뽀뽀할게. 맞아 나는 애들이 많네. 자 일단은 형이 술 한잔 하고. 자 술 한잔 하고. 자... 뭐야 나 지금 삼킬 낸 거야? 야 지금 형이 삼킬 낸 거야? 야... 야 진짜 카이도우 잠라 아니다. 다 날리는 데 그냥. 이리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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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우리 크롱이 빅맘 따라잡으러 가요 마젤랑 괜찮은 것 같아 애들이 마젤랑 많이 써 근데 여기서는 등치가 큰 편이 아니야 술 한잔 먹고 아 이리와 빅맘 일로와 빅맘 일로와 빅맘 빅맘 일로와 빅맘 빅맘 일로와 아 클로웅이 빅맘 합공을 해서 모리야 일로와 모리야 일로와 이번엔 모리야 쌀야 모리야 모리야 일로와 모리야 모리야 일로와 일로와 모리야 개코모리야 일로와 개코모리야 일로와 일로와 개코모리야 일로와 개코모리야 아 이씨 아 가스 때문에 죽었네 개코모리야 다 잡았는데 아 아 이거 안 좋은데 오 이씨 왜 하나 잡았다 어우 이씨 눈이 높아 자 이번엔 흰수염 스케일 잘 들어갔다 제대로 들어갔어 히로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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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좋아 이제 카이도우로 마무리하면 되겠어 이제 카이도우로 마무리 들어간다 어디서 감히 빅맘이 여기에 와서 내 자리에 와서 까불고 있어 바로 그냥 내면 팔게 그냥 바로 일로와 빅맘 일로와 빅맘 일로와 빅맘 일로와 빅맘 일로와 빅맘 일로와 빅맘 그냥 바로 그냥 악망이로 그냥 바로 날려버리지 일로와 흰수염 일로와 히로이게 일로와 이 시대의 잔당 흰수염 일로와 시대의 잔당 너의 시대는 갔다 흰수염 바로 그냥 다 날려버리지 일로와 저기 다음 타는 누구야 일로와 마젤란 일로와 마젤란 일로와 임펠타운에서 임펠타운에서 루피를 방해한 마젤란 바로 다 이겨주지 아 뭐야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마피아가 MVP네 어 이번에 내가 진짜 빡게 맺는데